반갑습니다. 2일차 8월 2일 미라클 기적의 독서 미팅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다 환영하고요. 또 새롭게 많은 분들이 이번에 함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못 보던 분들이 많이 이번 리더의 말그릇에 많이 합류하신 것 같고요. 또 많이 못 오시다가 휴가에 맞춰서 이렇게 아침에 바쁜 아침을 보내시다가 지금 마침 또 휴가가 있어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시고 입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저께 리더의 말그릇 앞부분을 보고 하루 종일 저는 월초에 8월 매달 월초에 리더들 상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1일 날 항상 카네기 인간관계론 그 다음에 제가 읽는 기독교서적인 4% 부의 비결 이 두 가지 책을 밑줄 그어놓은 부분을 제가 항상 1일 날 읽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카네기 인간관계론도 우리 씨앗도서지만 그 안에도 그 책을 읽고 상대를 만났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훨씬 제 어떠한 마음에 대한 감정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좀 노력이 더 커지죠. 책을 읽고 만나면 네 말그릇과 특히 이 리더의 말그릇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1년간은 말그릇과 이 리더의 말그릇을 매달 1일 날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만큼 놓치고 있었던 또 부분들이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그 놓쳤던 이유가 결국은 오늘 나오게 됩니다. 내가 왜 말을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왜 말을 저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 내 감정에서부터 나오는 그 부분 아주 중요한 많은 분들이 뒤에 스킬적인 것만 맨날 보거든요. 근데 그거 스킬 100날 해봐야 내 마음을 모르면 상대의 마음을 모르면 절대로 내가 아무리 이빨은 말로 예쁜 말 뭐 돈을 부르는 언어, 부자되는 언어 이런 거 백날 써봤자 가식적이고 되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뭐예요? 진정으로 서로의 통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감정에 대화가 오늘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읽게 된 페이지는요. 63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집중 독서 한번 해보시고요. 6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심히 책에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셨어요. 너무 멋지셨고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가면 아무리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책 제목 보면 복 부르는 언어, 부자되는 언어, 성공하는 언어 이런 부분들이 스킬적인 부분들의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 파트 2에서 말그릇 속에 마음이 산다라는 내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내 마음을 내가 모르면 남의 마음을 절대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 감정들, 내 지금의 느끼는 마음에 되게 민감하고 또 내 마음을 되게 존중해주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되게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굉장히 빠르게 읽어줄 수 있고 또 그거에 대응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64페이지에 나오는 늪지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상하게 너무 좋으신 분이고 너무 괜찮은데 또 의외에 한 번씩 욱할 때 있잖아요. 우리 저분 이상하게 저럴 때 꼭 욱하네? 근데 그게 욱할 때 욱하는 그 느끼는 그 욱할 때의 그 감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들. 그 상황이 지금 저 정도까지 아닌데? 왜 저 정도까지 이렇게 심하게 반응을 하지? 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늪지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64페이지 중간 단락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이렇게 늪지대가 존재합니다. 그곳에는 해결되지 못한 상처, 숨겨둔 이야기들이 삽니다. 괜찮다가도 어떤 상황, 특정 감정과 생각에 빠지면 자신도 모르게 빨려들어가죠. 늪지대에 발목이 잡히면 말이 좋게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 또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막 말을 막 쉽게 막 함부로 하는 게 누구냐면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는 어렸을 때부터 아 엄마가 뭘 알아? 엄마는 그렇게 말 좀 하지 마. 이렇게 항상 저한테 잔소리를 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 엄마는 모르면서 또 저렇게 얘기하네? 라고 하는 그 마음 안에 엄마에 대한 그 엄마는 말하면 또 잔소리하고 지금도 50살, 이제 50인 저한테 지금도 이제 저희 한 달에 한 번 고PD 전날 꼭 오시거든요. 저희 집에. 그러면 옷 뭐 입으려고? 제 옷이 쓰리스타의 단정치 못하고 최고 리더의 단정치 못하고 막 이런 그거 구두하고 안 어울리는데 막 항상 이렇게 엄마가 옷을 그렇게 딱히 잘 입지도 않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 안에 저희 엄마 마음 안에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걱정되는 거예요. 한순간 또 무너져서 다시 옛날처럼 어려워지고 또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제가 또 겸손하지 못하게 또 어깨에 뽕이 너무 올라가서 뭔가 교만해져서 모든 순간 한순간 말실수할까 이런 어떤 저희 엄마 마음 안에 그 저희를 바라볼 때 늪지대가 있는 거죠. 쟤 또 어디 가서 말 잘못해가지고 또 뭔가 문제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저희 엄마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저희 엄마가 저를 바라볼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엄마가 과거에 아버지가 사업하고 또 아버지가 구의원하고 이러면서 동네에 엄마의 어떠한 엄마는 엄청 걱정해주고 위해준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화살로 진짜 구의원 와이프라고 엄청 잘난 척해 엄청 있는 척해 뭐 가르치려고 들어 라고 했던 어떤 들려오는 엄청 베풀고 막 진짜 뭐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고 이러는데 돌아오는 건 굉장히 그런 그 어떠한 몇몇 사람이겠지만 돌아오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 안에 상처를 받은 거야. 그러면서 사람은 잘해줄 필요가 없어.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민들게 못 돼. 뭐 이러면서 마음이 그 몇몇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 이 늪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 다시 내가 말 한마디로 우리가 장사는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다른 일들은 그 사람 대리점이야. 그 사람 그냥 그래 내가 백만 원 안 벌고 만다. 너 안 보고 만다.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고 진짜 이상한 사람이면 정말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 비즈니스의 특성상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떨 때 예민한가 봤더니 뭐 지금 18년을 맨하택 비즈니스 하면서 뭐 PD 그룹 하나 없어지는 거는 순식간인 거예요. 근데 그 없어진 대부분의 이유들이 그 한 사람의 어떠한 행동과 말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 앞에서는 좋은 척 했다가 뒤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막 앞에서는 막 그러니까 이 이중적인 모습들 그래서 제가 언제 막 발끈하고 예민하냐면 응큼하고 뭔가 뒤에서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고 딴짓하고 딴 그러니까 마음이 막 다른 거 제 앞에서 보여지는 그룹 앞에서 보여지는 돈독할 때는 막 초긍정으로 막 이러다가 뒤에서 보니까 그룹이 뭐 이러냐면서 뭐 리더가 뭐 저러냐면서 이러면 제 감정이 막 그때부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분 밑에 내가 아무리 도와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냥 순식간에 날라가겠구나. 저 사람에 의해서 한 그룹이 순식간에 무너지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발끈하고 되게 예민해지는 거. 왜냐하면 그런 거를 여러 번 경험하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일은 너만 나가 이러면 되잖아요. 사장님만 그냥 나가세요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직원도 아니 내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박혀서 정말 계속해서 그런 이간질 험담 은큼한 행동들 아닌 것 같은 거 아닌 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딱 알아보는 순간에 제 어떤 초감정 제 마음이 불안으로 이렇게 싹트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나오는 거죠. 각자 이러한 예민한 감정들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그 이유를 내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사람만 보면 이렇게 발끈하고 짜증을 내지? 봤더니 그분이 그분이 제 마음속에 몇 번 믿음직하지 못한 믿을 수 없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발끈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정말 정확하게 어떠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먼저 그려봐야 된다. 그래서 65페이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중간 단락에 마음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혀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사장님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말을 막 이쁘게 막 이쁜 말로 막 진짜 정말 포장도 이런 포장이 없어 막 달콤하고요 막 아주 근데 먹었는데 맛이 없는 왜 그런 요리 있잖아요. 저는 막 이쁜 음식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보글보글 그냥 맛있게 보이는 이런 김치찌개나 냄새도 좋고 뭔가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막 예쁘게 막 꽃이 얹어져 있고 막 비싼 그릇에 막 이렇게 아우 막 포장된 이런 거에 그래서 포장지를 너무 예쁘게 풀었는데 알맹이가 보니까 아 예 알맹이가 너무 별로야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말도 그래요. 포장을 포장을 얼마나 이쁜 단어는 어떻게 그렇게 갖다가 자라는지 다 갖다가 붙여 근데 돌아서면 뭔가 이게 뭔가 기분도 별로고 뭔가 좀 찝찝하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뭔가 말이 하나도 유창하지 않아. 단어를 단어를 저거밖에 모르나 이런 마음이 들어. 근데도요. 대화를 하고 나면 뭔가 나를 믿어주는 것 같고 나의 진심을 읽어주는 것 같고 뭔가 신득한 뭔가 내 안에 뿌리 깊은 곳이 뭔가 물을 머금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게 뭐냐면 진심이 통하는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거 그리에게 먼저다라는 내용에서 여기서 길게 풀어놓은 거예요. 67페이지에 리더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면 내면에 힘이 생깁니다. 관계와 대화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덮어놓고 상대와 상황을 탓하기보다 고개를 숙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오히려 통제와 선택의 힘이 커집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해질 뿐이지만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면 내면의 힘이 모아집니다. 실패를 돌아보고 배워나가려고 할 때 사람에게는 무게감과 중심점이 생깁니다. 나는 이 언어처럼요. 우리가 내 마음을 먼저 충분히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70페이지에 빙산 빙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단어를 써놨냐면 빙산이론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는 행동은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의 감정 그리고 내가 어떠한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먼저 기대했던 기대감 열망 내가 혼자 기대하고 내가 혼자 열망해놓고선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엉뚱한 행동으로 나가는 이러한 것들 반대로 그 사람의 단면적인 모습만 보고 그 사람 마음 깊숙해 빙산 아래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 진심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진짜 바랬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1페이지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줄 어린왕자에서 나오는 여우의 대사처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것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의 진짜 마음 진짜 감정 정말 원하는 거 그래서 물어봐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장님은 매너테크를 통해서 진짜 이루고 싶은 게 뭐예요? 사장님 어제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약간 눈물이 글썽글썽 하셨는데 그때 진짜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요 제가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 말을 하셨을 때요. 저는 정말 제가 성공하고 싶은 이러한 욕구 때문에요. 정말 제가 막 가슴이 복받쳐 오르면서 제 마음 안에 기쁨에 뭔가 흥분에 이 눈물이 흘렀어요. 이런 말을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왜 갑자기 제 인생이 너무 서러웠어요. 제가 스폰서도 잘못 만난 거 남편도 잘못 만났는데 스폰서까지 잘못 만나서 저 저 사랑을 나는 왜 느끼지 못할까 아 저 강의를 듣고도 저 진짜 훌륭한 강의를 듣고도 이렇게 다른 마음을 가졌구나. 그러면 저는 물어보지 않았으면 저분 저분 그 포인트에서 눈물을 흘리더라. 저분 진짜 괜찮아. 저분 아니 진짜 그 포인트에서 뭔가 핵심을 뭔가 깨뚫어볼 수 있고 마음이 진짜 지금 흥분한 상태야. 지금 열망이 가득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빙산 내에 어떠한 이론을 늘 머릿속에 가지면서 항상 물어봐줘야 된다. 그러면 그런 대답을 의외의 대답을 들었을 때 아 저분은 마음 안에 늘 뭔가 피해의식이라던가 뭔가 지금 자격지심이라던가 자기 존재감이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구나. 그러면 아 그때는 내가 만날 때마다 저 사장님을 바라볼 때에는 두 번 세 번 더 칭찬해 드려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기대했던 게 아니네. 아 저분 킹핀 아니네. 이게 아니라 저분한테는 이렇게 초감정을 만져줘야지. 그래서 그 밑에 그 중요한 거 그 중요한 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밑에 줄에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민감함 탐험정신 인내심 겸손함 여러분 진짜 사랑할 때요 인내심이 생겨라. 진짜 나 사랑하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나? 근데 왜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하지? 근데 왜 왜 이러지? 제가 어제도요 제가 이명진 사장님하고 지금 21살을 만났으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알아간지를 29년 28년 됐잖아요. 근데 어제 파트너 축하 파티를 했어요. 근데 케이크를 이렇게 이제 케이크를 예쁜 케이크를 이렇게 사갔는데 다 먹고 반에 반이 남은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러면 어 가서 이거 가지고 가서 먹어 이렇게만 얘기했잖아요. 이명진 사장님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 초코바 가지고 남편하고 축하 파티 한 번 더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딱 그때 캐치한 게 있어요. 늘 이명진 사장님은 그 서운하게 절을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생일 때에도 너무 바빠가지고 케이크를 못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진짜 초코파이도 아니고 이상한 거 갖고 와서 여기다 초코바 사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 내 생일인데 결혼기념일인데 어디 가서 2단 케이크를 준비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러지? 근데 항상 이렇게 보면 그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아니 그렇게 하지마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이 안 좋아해 아이고 뭐 어때 마음이 중요하지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어제 그 포인트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아 이 케이크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반에 반 먹다 남은 걸 가지고 가서 남편하고 한 번 더 축하 끝에 하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게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30년이 가까이 돼도 탐험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남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내심도 필요하고 그리고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는 아 저분이 이런 포인트에서 좀 화가 많이 나는구나. 그러면 저를 알 것 같으면 저희 남편이 민감하고 탐험정신이 있었으면 아 우리 와이프는 뭔가 대접받는 거 좋아해. 뭔가 케이크라도 파리바켓트보다 조금 럭셔리한 데서 너 이제 살만하니까 쉐라톤에서 이렇게 좀 뭔가 특별하게 맞춤으로 갖고 오는 거 중요해. 저는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트에 진짜 파리바켓트 사갖고 간 적이 별로 없어요. 쿠폰이 아무리 저한테 많아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저의 남편은 세상에 파리바켓트만큼 맛있고 정말 싼 케이크는 없어. 항상 이런 마음이에요. 저하고 정말 너무나 달라도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느끼는 건 서로 민감해 줄 필요가 있다. 서로가 진짜 원하는 거 탐험정신 인내심 그리고 겸손함까지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질문들이 있어요. 78페이지에 나는 어떻게 반응했지 그런 상황에서 또 나는 그때 뭘 느꼈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내가 판단했지 평가했지 그리고 어떻게 의미부여를 했지 무엇을 내가 원했지 그 사람에게 뭘 기대했지 어떤 사람이 내가 되고 싶었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먼저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여섯 가지 질문을요 한 번 나한테 하루에 한 번씩 해보는 저는 사실 말그릇을 입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왜 화를 냈지 그때 내 엊그제 이유경한테 왜 이렇게 욱했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막 반성해요 아 그때 맞아 이런 말 때 내가 포인트에 화가 났었구나 그럼 다음에 만날 때 내가 이 포인트에 자꾸 밝으네 이런 거에 내가 예민해 또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 내 마음을 자꾸 판단하고 내가 이거 질문해 주면 여러분 누군가한테 이렇게 또 질문을 그때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왜 그때 뚱에 있었어 왜 그렇게 삐딱선을 삐딱하게 보였어 왜 그랬어 라고 물어봐 줄 수 있어요 아유 아니에요 아니긴 아니야 그날 쌩쌩 막 진짜 나 완전히 북극에 온 것 같았어 너무 추웠어 왜 이렇게 살벌했어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그랬구나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서로 질문해 줄 수 있다면 사실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쉬운 감정들을 가져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여섯 가지 질문들을 이해해 주고요 98페이지 99페이지에 우리는 그냥 속상해도 짜증 화나게 해도 짜증 뭔가 다 짜증으로 다 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98페이지에 저는 이 부분을 사실은 자주 읽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내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왜 어떤 마음이 들었어 오늘 기분은 어땠어 라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내 마음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살면서 말하면서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참 제가 변화무쌍하잖아요 정말 뭔가 딱히 뭐 그런데도 보면 비호감인데 또 비호감스럽지 않고 막 이럴 때 좀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셨을 때 제가 저의 장점이 뭔가를 봤어요 제 장점 그게 봤더니요 저는 이 감정 표현에 되게 능숙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항상 엄마 아빠가 제 감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감정을 물어봐 주셨던 오늘 어땠어 라는 질문을 늘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억지로 그걸 생각하면서 집을 가야 되는 거야 오늘은 어땠지 좋았나 짜증났나 속상했나 초라해 보였나 시험 끝나고 엄마 오늘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오늘 제가 뭘 했는데요 진짜 속상했어요 라고 제 마음의 표현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감정도 좀 그나마 빨리 보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 12 곱하기 12의 이 감정들 좋은 표현 나쁜 표현 이건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고마운 건지 든든한 건지 보람이 있었던 건지 자랑스러운 건지 설레였던 건지 감미로 왔는지 달콤했는지 이것들을 여러분 우리 특히 이명진 사장님이 좀 꼭 읽었으면 좋겠는데 98페이지 99페이지에 또 괘씸했는지 난감했는지 두려웠는지 심란했는지 우울하가 치밀었는지 이런 내 진심의 마음들을요 여러분들이 자주 읽으시면 이 표현을 내가 정확하게 쓸 줄 아는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요 내 마음 내가 요즘 왜 짜증이 났는지 왜 속상했는지 왜 우울했는지 알아주고 왜 내가 이렇게 들떠 있었는지도 한번 알아주고요 내 파트너들이 왜 저렇게 좀 다운이 됐는지 왜 저렇게 흥분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서로 내 감정 먼저 알아주고 내 파트너의 마음도 읽어주는 멋진 하루 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생해주셔서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권혁선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선 사장님 든든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지 마세요 저렇게 받을 줄은 몰라요 쑥스러워가지고 어떻이네요 따라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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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